3번은 못내용 학교에서 필요한 어드바이스, 조언을 얻을때 그 조언의 원천, 출처, 즉 소스가 두가지가 있잖아요 첫번째는 어른들이 있고 두번째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거를 잘 선택해서 결정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바로 들어가도 되겠죠 순서는 아니까 student is cool 학교의 학생들은 faced with 뭐에 마주하고 있냐면 decision, 어떤 것? 결정, 어떤 결정입니까? whom to trust, 누구를 믿을 것인지 in seeking information 정보를 찾는데 있어서 어떤 정보입니까? 첫번째 belief, 두번째 behaviors, 믿음과 행동을 가이드 할만한 정보를 찾고 있는데 그 정보에서 누구를 믿을 건지 그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의 측면에 있습니다 등등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 in addition tool은 뭐에요? 뭐뭐에 더해서 게다가 라는 뜻이니까 several 몇몇의 adult source of information 어른들이 주는 정보들이 있는데 그 정보는 including 뭘 포함해서 parents, 부모하고 teacher, 선생님하고 세번째 other school personnel은 뭐에요? personal personal 이런 사람에 더해서 in addition 2 day day는 뭡니까? 앞에 s로 끝나는 단어가 뭐가 있어요? 뭐 뭐가 많이 있긴 하네 학생같아 학생은 have a large body 바디 바디가 뭐냐면 몸이지 몸을 한차로 쓰면 신체가 됩니까? 맞어? 혹시 공동체 그런 말 들어봤어? 집합체 그런 말 들어봤죠? 그래서 바디란 말은 뭐 어떤 것이 모여있다는 뜻이야 그러면 어른들한테 정보를 많이 얻을 수도 있는데 거기에 더해서 학생들은 뭐도 있다고? large body of large group of 누구도 있어? 친구들도 있죠? 자 그러면 이렇게 밑줄 쳐서 부모 선생님 다른 학교 선생님 또 누구? 누구? 친구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rely on a dependent이니까 그래서 핑크색 즉 뭐 어른들한테도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초록색 뭐 학생들한테도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자 in some case에 some case에 밑줄을 치고 in other case에 other case에 밑줄을 치면 어떤 경우에는 뭐하고 다른 경우에는 뭐한다 이 말이야 알겠죠? 그럼 어떤 경우에는 어드바이스 프롬 애덜트 핑크색 핑크색 아이고 fellow student 뭐 초록색 됐죠? 그러면 선생님한테서 얻을 수 있는 정보하고 동료 친구들한테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컨그루언트 컨그루언트 무슨 말이야? 응? 나 모른다고 빨리 말해봐 컨그루언트가 뭐냐고 네 됐죠 이거를 이거를 왜 적어주냐면 이거를 왜 적어주냐면 바로 밑에 있는 컨트레딕터 이랑 반대말이기 때문이죠 네 그러면 친구들의 조언과 누구의 조언이 스낵임의 조언이 일치하면은 그 둘 사이에서 고민하거나 갈등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making no choice necessary 선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between 뭐와 뭐 사이에서 두 개의 정보 사이에서 됐죠? 그러면 다른 경우는 어떻게 해요 정보가 일치하지 않으니까 선택을 해야 되겠지 그 말이 오면 된다고 2번 다른 경우에서는 컴마 information obtain obtain 얻었다는 뜻이니까 어디에서 얻은 것 어른들한테서 얻은 정보는 뭐랑 컨트레딕터리 뭐에 일치하지 않으면 하면 되겠죠 뭐에 일치하지 않으면 이렇게 내모치고 이렇게 내모치면 되겠네 그죠 그러면 that's 뭐가 되고 정보가 되니까 어떤 정보에 일치하지 않으면 peer 즉 동료 친구들하고 얻은 정보가 일치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here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는 individual 개개인의 학생들이 must decide 뭐 해야 된다 이번엔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해야겠죠 which 어떠한 source of information 정보가 to trust 믿을만한지 literature on status attainment 1학년 2학년들은 여기는 해석을 안했어 1학년 2학년들은 대디야만 읽었다고 리터리처럼 문헌 스테이터스는 위치 어테치먼트는 어테인먼트는 성취 언달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기의 자리를 확고하게 얻을 수 있는 그런 것에 관련된 문헌이나 논문 같은 것을 보면 보여주기를 이뤄면 됩니다 너무 복잡하죠 대기 한번 봅시다 스테이터스는 스테이터스 학생들은 스테이터스 학생들은 제너를 일반적으로 억셉트 몰을 받아들이고 어드바이스 원을 받아들이죠 누구한테 선생님 부모님 됐습니까 인프라인은 무슨 말 대디야를 또 보면 되겠죠 대기 학생들이 믿기에 애덜트가 성인 어른들이 have their best interest in mind 최고의 뭘 가지고 있다 인테레스트 흥미나 관심을 가지고 있다 라고 믿습니다 됐죠 자 다 보면 이제 됐어요 5번 하지만 오케이전은 무슨 말이냐면 특별한 일이예요 어 라이스 란 말이에요 라이스는 무슨 말이니까 일어나더라 말이지 그러면 어떤 사건이 일어나더라 하면 되니까 사건이 일어나더라 발생하나 똑같으므로 어떤 일이 발생을 합니다 언제 스톤트필 언제 학생들이 느낄 때 제너레이션 갭은 뭐예요 세대 차이가 자 또 나오죠 프리벤트 에이 프로 마이 엔지 무슨 뜻이라고 네 주어 다음에 동사 다음에 목적 다음에 프로 마이 엔지가 나오면 이 자리에 어떤 단어가 나와도 전부 다 못하게 하다 라는 뜻입니다 어제는 어떤 단어가 나왔었냐면 노인들이 노인들이 여행을 갈 때 크루즈 여행이나 기차 여행 같은 것을 못하게 막지는 않습니다 뭐 이런거 나왔을거야 그래서 어제는 브락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오늘은 프리벤트 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똑같이 뭐 때문에 프롬이라는 단어 때문에 프롬을 나누는 거니까 못하게 하다라고 해서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고 세대 차이 있던면 네 됐어요 프리벤트 에덜트 뭐 어른들이 뭘 못하게 하는거죠 언더스탠드 이해하지 못하게 하는거죠 어떤걸 이해하지 못하게 합니까 Particular 즉 특별한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자 리딩 댐 댐은 뭐에요 댐 댐 댐은 학생들이 To have greater trust 그래서 누구를 더 믿게 돼요 동료들을 친구들을 더 믿게 되는 것이죠 됐죠 자 5번으로 다시와서 In This Case 즉 In This Case This Case 어른들이 세대 차이 때문에 특정한 사항을 이해를 못하게 되니까 어른들의 조언을 믿지 않고 아이들의 조언을 믿게 되는 그런 상황 때문에 컴마 됐어요 스톤 탁생들의 트러스트 믿음은 Based on the belief 어떤 믿음에도 달려있다 Pears 2가 친구들이 쉐어되어 Goals 목표를 같이 하고 Can best help them 친구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다 Attain their goal 하면 되겠죠 그래서 꼴의 단어가 겹쳐가지고 이게 S로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학교에서의 정보를 찾는데 어른과 동료 학생들 사이에서 무엇인지 뭐가 맞는지 맞는지 이렇게 해서 선택해서 취사하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학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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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는 학교 생활을 가이드하는 안 되겠구나 첫번째 어른 두번째 여기서 맞는 것을 잘 찾아서 선택한다는 그런 내용이죠 네 결국에 그런 어른들 보다는 그 친구들 쪽으로 더 많이 기울어져 있긴 하지만 둘중에 왔다갔다 왔다갔다 하면서 고른다는 그런 내용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초록색은 전부다 같은 뜻이라고 보시면 되고 핑크색 전부다 어른들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단을 좀 정리를 해보면 단을 좀 정리를 해보면 인플라이죠 의미하다 라는 뜻입니다 함축하다 라고 단어장에 나옵니다 그렇죠 퍼스네일은 뭡니까 대표적인 집합명사로서 퍼스네일이라고 읽고 어 토익같은데 되게 잘나오네요 인상과 같은 단어를 쓸 때 영어는 퍼스네일이라고 쓰니까 그 다음에 어른들이란 단어는 계속해서 어덜트나 티쳐나 마지막에 인단어가 퍼스네일이 단어를 썼죠 학생들이란 단어를 어떻게 적었어요 대표적으로 피어나 펠로우스토던트나 그 다음에 스쿨 메이트를 이렇게 적었죠 그 다음에 스쿨 메이트를 이렇게 적었죠 다른건 없나 네 이 과외 질문 있습니까 모르는 질문 높다고 아 네 제가 추우니까 제가 빨리 가고싶죠 그래서 그 다음은 그 다음은 그 다음은 그 다음은 그 다음은 писunes 뚝붕 좁열 눅 를 눅